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정보인가요?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100원. 11,100원에? 12,100원. 아 12,100원이요? 네. 비중은요? 50% 50%? 아 이게 거의 왔는데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아하. 자 일단은 갖고 있다가 손실을 보고 지금 다시 또 매수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야 될까 말까 고민이 좀 크시겠어요. 비중도 50%고. 그렇죠? 지금 팔기에도 솔직히 비중이 커서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손실은 좀 있죠. 저는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가세요. 가지고. 아 그냥? 네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눌린 한 두 번 더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LG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그 제품이 TV쪽 제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TV는 이제 가격이 뭐 10만원 20만원에 판매가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만원 100단이잖아요. 비싼 건 뭐 천만원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고가 제품은 구매할 때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보통 할부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제품들 1년 이상 사용되는 오랫동안 사용되는 제품을 내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구매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을 것 같으면 할부로 갚으면 되지.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렇게 해서 구매가 되거든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금리가 또 중요해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이렇게 구매가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레지드 스플레이가 원래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저점을 어느 정도는 좀 잡고 있는 구간이라 여기보다는 좀 위쪽 가격 최소한 12,500원? 위쪽에서 판다면 그 위쪽에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지드 스플레이는 장기전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12,500원 위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50% 비중이기 때문에 좀 아까워서 못 파실 수 이제 막 조금만 팔아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파세요. 이럴 때는. 네. 이렇게 해서 12,500원. 네. 12,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네. 네.